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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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에 뭘 들어왔다 잠깐만 님... 님들아 일단 오른쪽 위에 떼는거 누르고 저거부터 보고 오십시오 아니 저거부터 보고 오시라고 다른거 만지지 마시고 저거부터 보고 오시라고 천천히 밥 한그릇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을테니깐 확실히 보고 오십시오 저거 안보고 오면 이 편이 이해를 못합니다 빨리 왔다 오십시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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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 확실히 보고 오셨습니까? 잠깐만 이것만 마시고 이걸 왜 하냐면 이거 보고 있는 님들 나들 확실히 보고 오셨습니까? 정말 아이때가 다 나랑 비슷하거든 평일 내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다 뭐 같은 직장 상사 뭐 같은 공시공부 뭐라도 하라고 압박하는 사랑스러운 우리 부모들 주말에 술 진탕 마시거나 속 시원하게 노래 한 곡 부르면 그나마 나갈 건데 지금은 같이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놀자고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노래 소설이 1번부터 29번까지 있다 한 소설 골라서 불러주시면 된다 뜻하지 않은 한풍을 겪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젠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소절 별 가이드와 지원 현황을 고정 댓글에 실시간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 1번 한 소절 선택 후 음악 소리 안 들리게 이어폰 낀 상태에서 박자 맞춰서 부른다 그 모습을 자유롭게 촬영한다 2번 키는 변경하지 마시고 아까 보셨던 영상에 나온 키 그대로 불러주시면 된다 3번 김경호님 파트에만 수십 명이 몰렸다 전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절별 지원서 현황을 실시간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 감안하고 지원 부탁드린다 4번 촬영하신 영상은 il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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거부터 보고 이 영상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